헬로! 저거 맞지? 저거 맞는 것 같아요. 헬로, 살라마! 오케이, 렛츠 고 홈! 전날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. 몇 시까지 와주시라고. 고, 렛츠 고! 저거 뭐야? 칠면조, 칠면조! 뭐야, 이거 뭐야? 저거! 칠면조, 칠면조!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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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! 5%! 5%! 웨이, 웨이, 웨이! 야, 이게 칠면조야? 우와, 진짜 신기해. 지금 지나가다 칠면조를 발견했습니다. 헬로? 면조, 면조 칠. 아저씨? 인터뷰, 인터뷰. 우리가 왜 저래? 우리가 왜 저래? 우리의 약간 고기가 달려있어. 저야, 뭐야? 면조 씨? 인터뷰 좀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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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칠면조? 근데 나도 못 잡는 게 발톱이 벨로시 래퍼 같아요. 공룡 발톱 아니야? 댄비면 몸에 찍히겠다. 고, 렛츠 고! 이제 끝이네, 모른다 봐. 모른다 봐 끝이다. 응. 아니, 저는 모른다 봐 해서 버킷리스트 두 개나 했어요. 뭐? 강자랑 싸우기. 그 다음에 바오밤나무 앞에서 캠핑. 다 했네? 응. 아, 못 잊을 거야. 너무 강렬했어, 오늘 아침. 여한이 없습니다. 아니, 참. 흑울드야. 너무 강렬지 마세요. 아니, 달는 다 했네.